반갑습니다. 내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왕림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개천원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회 주최 제6회 한일친선가요 콩쿠르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본회 회장님이신 박종원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빈 소개 전에 저희 사회를 오늘 맡았습니다.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사회를 맡은 백은경 인사드립니다. 박종원 회장님 박종원 회장님 직접 나오셔서 박종원 회장님이 박종원 회장님이 박종원 회장님이 박종원 회장님께서는 참 주의 본회를 매우 아끼시고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참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력입니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강영수 원장님으로부터 많으신 후원에 의해서 제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영수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명 오늘 심사위원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명 김규명 심사위원장님은 전 서울 경찰청 경찰 악대장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참 연주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현재까지도 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참 우리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셔서 오늘 심사를 옷을 맡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homeland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심사위원님을 여러분들 igos well 김완기 심사위원님은 우리나라 리라 학원, 리라 초등학교, 리라 고등학교 있자든가 리라 학원에서 교장직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지금은 리라 학원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시면서 또 음악에 조회가 많으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음악계에 아주 대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감사해받아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손상현 선생님 잠깐 임하시죠 손상현 선생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오늘 노래 콩쿠르를 임하셨습니다 연세가 당년 93세이신데 참 그래도 참 노입장을 가시고 또 젊은 분들한테 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재윤님께서도 당년 92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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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참 콩쿠르에 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인병님 작품을 인하시죠 우리 황인병님은 정말 참 이 서예 대가로서 참 우리나라 가요문화 또 일본 앵가를 무척 사랑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소개해 드릴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로 내 아이들 소개는 이곳으로서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꽃다발을 준정해 있겠습니다 오늘 후에 도요 여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 하나 따바로 조태일을 직안되고자이 맞으게 이모 이 부분에 꽃다발을 보내 회장님이신 박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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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순 여사님께서 직접 올라오십시오. 김하순 여사님 감사하여 김하순 선생님의 고장입니다. 감사패 2017 12-1 김하순 귀하는 본회 주체 제6회 한일침선가요콩쿠르의 물심양면의 많으신 후원으로 행사의 대성황과 본회 발전에 귀한 바 지대함으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회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한일가요교류진흥회 보설 늘 푸른 엔카 모임 보설 늘 푸른 예술단 회장 박정원 정원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두 분께 큰 박수 드리시고 김하순 여사님께서 감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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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는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본회 회장님이신 박정원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회장의 회장으로 오겠습니다. 박정원 회장님께서 대회장으로 오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님께서 대회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매우 차고 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회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저희 독주 회원 뿐 아니라 저희 본회를 사랑하는 주위의 여러분께서 물심 양면의 후원하여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 또 미력입니다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한일 간의 민간 외교를 국민의 우정을 증인하고 양국 문화 창단에 이바지하고자 오늘과 같은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진적인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신 분들도 오늘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연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낌없는 치하에 큰 박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의 2년이 영원히 우리가 생존해 있는 한 고흔진행으로 이행되었으면 합니다